심장이 뛰어나올 것 같아 퍼스트 퍼스트 데이 퍼스트 퍼스트 나잇 발자기는 일수 어? 아 백승찬 PD님! 아 예 왜 왜 혼자 아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지금 버스를 탔는데 아 그게 좀 막힌 데요 응 이게 1인 기획사다 보니까 아직 좀 미숙하고 네 신디씨 파이팅 아 네 감사 예 그럼 가위바위보 하실래요? 예 짐 들어주기 아 저는 짐이 없는데 저 가위낼게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아 진짜 PD님 승부욕차 대단하시다 그래요 뭐 승부 승부니까 뭐 언젠간 나도 이겨먹는 날 오겠지 segue 가세요 엑 이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